네 1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표정에 참모들과 인사할 때도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외교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 여사 문제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은 터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에서 22%를 기록한 건데요. 중요한 건 대구 경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조사에서 46%를 기록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로 13%포인트가 급락한 겁니다. 나라인가 부인인가 선택을 하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 지표 조사는 민심을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다. 취임 후 최저치라는 표현은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새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인데 역시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문제, 논란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73%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도 57%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지지세가 강한 TK에서도 61%가 나왔더라고요. 여사가 이제 활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위험 요소로 작동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돌을 맞더라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돌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돌 맞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면 오늘의 MBS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지층도 그렇고 또 과거에 윤석열 팀으로 지지했던 보수층도 마찬가지고 다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다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반성도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내일 있을 갤럽 여론조사가 잘못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그걸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말 민심을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받들고 갈 것인가. 김건희 여사 지키다가 지키려고 국민을 버리고 가는 것인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네, 내일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자, 눈여겨볼 부분이 역시나 TK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비해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급증했고 긍정평가가 공교롭게도 같은 1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대구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자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일부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알려지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첫 반영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그 무혐의 결정이 민심에 끼친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여론조사일 텐데 TK 지역에서도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역별로도 의미가 큽니다만 더 심각한 거는 연령별 긍정 부정평가율이에요. 같은 조사에서 나온 연령별이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는 다 골고루 월등하게 부정평가가 높아요.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밝히든 안 먹힌다는 거예요. 거의 전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좀 뉴스나 이런 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일부 고령층 외에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점점 용산의 대통령실이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되고 소통하지 않는 갈라파고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같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에서는 굉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민심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뭐 비단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 간에는 일정 부분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민심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당이 대통령 시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민심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견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검찰의 불기소를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21일부터 23일까지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었습니다. 22일, 23일 날 집계된 아마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면담 사진,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대통령의 국정 지지 동력을 살리거나 우리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원인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만 삭제해도 이거에서만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지지율,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불기소도 김건희 여사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사실 면담에서 가장 크게 요구한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야기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도를 맞고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도를 맞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남은 2년 6개월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정개혁, 특히 4대 국정개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늦게라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민심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TK에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급등한 날, 13일 만에 김 여사도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윤재관님, 지금 야당에서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여론도 이런 행사에까지 영부인이 나오지 마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죠. 그런데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혼정 역사상 이런 영부인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시간보다 보수층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볼지가 더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마저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보수층에서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은 모든 국민의 우한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상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싱글인 척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공적 활동 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사람이 몸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공개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 해왔다고 했죠. 필요 최소한만 했다는 취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1,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일 만에 저렇게 등장할 정도면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게 맞지 않나요? 네. 갑자기 몸이 좋아지신 건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대통령의 말씀으로 봐서는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당분간 공개 활동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불과 2, 3일 만에 저렇게 공개 속상에 등장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다 이런 표현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일정은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일정은 불과 2, 3일 전에 정해진 일정은 아니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노정되어 있던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방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대통령은 오직 여사 생각만 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오직 여사 걱정만 하는 그런 당정관계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이 파괴적 사랑에만 빠져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 정도의 어떤 외교적 공식 행사, 의전에 참여해야 하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쭉 해왔던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최소한의 내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을 때 사과를 하면서 최소한의 내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런 부분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까지 야당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에서도 저 정도까지야 용인이 되겠죠. 그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있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KTV 녹화 공연,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뒤에 깜짝 격려 방문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명이 나왔는데, 저희 뉴스룸에서 현장 답사 녹취록을 어제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해명과는 좀 상황이 다르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재관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KTV도 그렇고 깜짝 격려 방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대통령실과 상의를 하고, 또 김 여사의 관람, 식사, 물론 식사는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식사, 동선까지 쭉 미리 상의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한참 전에요. 그런 녹취까지 나왔다는 건 깜짝 격려 방문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니, 사실대로 말하라,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는 없겠죠. 오늘 국회에 제출한, KTV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참석자, 황제 관람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 작성, 그리고 섭외, 이것까지 모두가 다 대통령실에서 주관을 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J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의 해명이 모두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죠. 특히나 당시에 이 행사를 기획했던 최 모 기획관이 있는데, 그 기획관이 행사 이후에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사실상 승진하고 영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사에게 의중을 잘 받들어서 좋은 행사, 여사의 마음에 드는 행사를 한 사람들이 영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기는 쉬우나, 그 거짓말이 한두 번이 결정되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국정을 이끌어 나갈 가장 기본적인 가치, 신뢰라는 중요한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입니다. 대통령의 큰 손실 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잦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전 답사뿐만 아니라, 그걸 김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맥락도 있는 녹취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여사에게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야 한다라는 대화 내용, 깜짝 격려 방문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작년 10월 31일 날 이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들통나잖아요. 이런 일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국민을 속이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황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황제 수사, 또 이건 황제 관람, 작년에 언론재단에 또 회의실 빌려가지고, 게시경 종식 기자회견 할 때는 황제 대관, 이런 얘기가 다 붙잖아요. 거의 수식어처럼 붙게 마련인데, 그조차도 거짓말로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데, 무관중 공연이었다, 여사와 관계없다, 대통령실을 그냥 잠깐 들른 거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반복함으로써,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인지, 늑슨 대통령,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하야했던 주 원인은 워터케이트 사건보다 거짓말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버젓이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인지,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무시하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KTV 측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아마 책임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해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혹이 논란이 됐을 때는,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담당자가 상당히 큰 잘못을, 그러니까 해명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좀 사실에 가깝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TV의 설명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저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속실 행정관이 아니에요. 문화체육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을 다 자세히 보면, 마치 수행 비서 수준으로 영부인의 어떤 기호, 취향,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문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도대체 영부인 수행을 했던 건가, 그동안? 아니, 놀라울 정도로 정말 수행 비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도 보이네요. 아니, 대통령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아직 더 할 얘기가 많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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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